147 변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유행하실 적에 승림급 고독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피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생활함에 있어 극히 하천하고 가장 끝되는 것은 걸식하는 것이다. 세간에서 크게 꺼리는 까닭은 까까머리에다 쏘는 파루를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족성자는 그렇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 왜냐하면 생노병사와 시름 울음 걱정 번민을 싫어하고 온갖 큰 고음의 끝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때 여러 피구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께서 여러 피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욕심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이 마음속을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개를 지님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는다. 마치 사람이 먹으로써 먹물을 씻고 피로써 피를 없애며 때로써 때를 씻고 혼탁함으로써 혼탁함을 없애며 똥물로써 똥물을 씻는 것과 같아서 다만 그더록만 더할 뿐이요 어둑한 데서 어둑한 대로 들어가고 깜깜한 데서 깜깜한 대로 들어간다. 나는 저음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문에 개를 지니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나니 곧 그 사람은 탐욕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은 마음속에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개를 지님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는다. 마치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 사람을 태우다 남긴 나무와 갔나니 그 깜북이 불은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 쓸 것도 아니요 또한 마을에서 쓸 것도 아니다. 나는 저음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문에 개를 지니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나니 곧 그 사람은 탐욕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은 마음속에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개를 지님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느니라. 이에 세존께서는 이 계송을 말씀하셨다. 우매하고 어리석어 용낙을 잃고 또한 다시 사문의 뜻마저 잃어 양쪽을 다 함께 잃어버렸으니 마치 타다 남은 깜북이 불 같구나. 또 마치 일 없는 한가한 곳에서 사람을 태우다 남긴 깜북이 불 같아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도 마을에서도 쓰이지 않네 사람이 욕심에 집착함도 그러하니 마치 타다 남은 깜북이 불 같아서 양쪽을 다 함께 잃어버리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47 변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유행하실 적에 승림급 고독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생활함에 있어 극히 하천하고 가장 끝되는 것은 걸식하는 것이다. 세간에서 크게 꺼리는 까닭은 까까머리에다 소낸 파루를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족성자는 그렇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 왜냐하면 생노병사와 시름 울음 걱정 번민을 싫어하고 온갖 큰 고음의 끝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때 여러 비구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욕심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이 마음속을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개를 지닌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는다. 마치 사람이 먹으로서 먹물을 씻고 피로서 피를 없애며 때로서 때를 씻고 혼탁함으로서 혼탁함을 없애며 똥물로서 똥물을 씻는 것과 같아서 다만 그더록만 더할 뿐이요 어둑한 데서 어둑한 데로 들어가고 깜깜한 데서 깜깜한 데로 들어간다. 나는 저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문에 개를 지니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나니 곧 그 사람은 탐욕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은 마음속에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개를 지닌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는다. 마치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 사람을 태우다 남긴 나무와 갓나니 그깜북이 불은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 쓸 것도 아니요 또한 마을에서 쓸 것도 아니다. 나는 저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문에 개를 지니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나니 곧 그 사람은 탐욕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은 마음속에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개를 지님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느니라. 이에 세존께서는 이계송을 말씀하셨다. 우매하고 어리석어 용낙을 잃고 또한 다시 사문의 뜻마저 잃어 양쪽을 다 함께 잃어버렸으니 마치 타다 남은 깜북이 불 같구나. 또 마치 일 없는 한가한 곳에서 사람을 태우다 남긴 깜북이 불 같아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도 마을에서도 쓰이지 않네 사람이 욕심에 집착함도 그러하니 마치 타다 남은 깜북이 불 같아서 양쪽을 다 함께 잃어버리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47변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유행하실 적에 승림급 고독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생활염에 있어 극히 하천하고 가장 끝되는 것은 걸식하는 것이다. 세간에서 크게 꺼리는 까닭은 깎아머리에다 손엔 파루를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족성자는 그렇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 왜냐하면 생노병사와 시름 울음 걱정 권민을 싫어하고 온갖 큰 고음의 끝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때 여러 비구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욕심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이 마음속을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개를 지님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는다. 마치 사람이 먹으로써 먹물을 씻고 피로써 피를 없애며 때로써 때를 씻고 혼탁함으로써 혼탁함을 없애며 똥물로써 똥물을 씻는 것과 같아서 다만 그더록만 더할 뿐이요 어둑한 데서 어둑한 대로 들어가고 깜깜한 데서 깜깜한 대로 들어간다. 나는 저음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문에 개를 지니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나니 곧 그 사람은 탐욕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은 마음속에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개를 지님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는다. 마치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 사람을 태우다 남긴 나무와 갓나니 그 깜북이 부른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 쓸 것도 아니요 또한 마을에서 쓸 것도 아니다. 나는 저음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문에 개를 지니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나니 곧 그 사람은 탐욕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은 마음속에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개를 지님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느니라. 이에 세존께서는 이 계송을 말씀하셨다. 우매하고 어리석어 용낙을 잃고 또한 다시 사문의 뜻마저 잃어 양쪽을 다 함께 잃어버렸으니 마치 타다 남은 깜북이 불 같구나. 또 마치 일 없는 한가한 곳에서 사람을 태우다 남긴 깜북이 불 같아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도 마을에서도 쓰이지 않네 사람이 욕심에 집착함도 그러하니 마치 타다 남은 깜북이 불 같아서 양쪽을 다 함께 잃어버리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40 지변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유행하실 적에 승림급 고독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생활함에 있어 극히 하천하고 가장 끝 되는 것은 걸식하는 것이다. 세간에서 크게 꺼리는 까닭은 깎아머리에다 손엔 파루를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족성자는 그렇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 왜냐하면 생노병사와 시름 울음 걱정 번민을 싫어하고 온갖 큰 고음의 끝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때 여러 비구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욕심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이 마음속을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걔를 지님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는다. 마치 사람이 먹으로써 먹물을 씻고 피로써 피를 없애며 때로써 때를 씻고 혼탁함으로써 혼탁함을 없애며 똥물로써 똥물을 씻는 것과 같아서 다만 그더록만 더할 뿐이요 어둑한 데서 어둑한 대로 들어가고 깜깜한 데서 깜깜한 대로 들어간다. 나는 저음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문에 개를 지니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나니 곧 그 사람은 탐욕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은 마음속에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개를 지님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는다. 마치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 사람을 태우다 남긴 나무와 갔나니 그 깜북이 불은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 쓸 것도 아니요 또한 마을에서 쓸 것도 아니다. 나는 저음해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문에 개를 지니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고 말하나니 곧 그 사람은 탐욕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은 마음속에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개를 지님에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느니라. 이에 세존께서는 이 계송을 말씀하셨다. 우매하고 어리석어 용낙을 잃고 또한 다시 사문의 뜻마저 잃어 양쪽을 다 함께 잃어버렸으니 마치 타다 남은 깜북이 불 같구나. 또 마치 일 없는 한가한 곳에서 사람을 태우다 남긴 깜북이 불 같아 일 없는 한적한 곳에서도 마을에서도 쓰이지 않네 사람이 욕심에 집착함도 그러하니 마치 타다 남은 깜북이 불 같아서 양쪽을 다 함께 잃어버리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47 변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유행하실 적에 승림급 고독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생활함에 있어 극히 하천하고 가장 끝 되는 것은 걸식하는 것이다. 세간에서 크게 꺼리는 까닭은 까까머리에다 손엔 파루를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 족성자는 그렇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 왜냐하면 생노병사와 시름 울음 걱정 번민을 싫어하고 온갖 큰 고음의 끝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것이 아닌가? 그때 여러 비구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욕심의 집착함이 지극히 무거워 혼탁함이 마음속을 감돌고 미워하고 질투하여 믿음이 없으며 게을러서 바른 생각을 잃고 바른 선정이 없어 나쁜 지혜로 마음은 미치고 모든 감각기관은 어지러우며 게를 지니매는 지극히 관대해 사문을 닦지도 않고 행을 더하거나 넓히지도 않는다. 마치 사람이 먹으로서 먹물을 씻고 피로서 피를 없애며 때로서 때를 씻고 혼탁함으로서 혼탁함을 없애며 똥물로서 똥물을 씻는 것과 같아서 다만 그대로 운만 더할 뿐이요. 어둑한 데서 어둑한 데로 들어가고